박근혜 너무너무 병이 있고 힘들고 이런 건 맞지만 그래서 병원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죽을 병은 아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압박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차기 정부와 차기 후보, 민주당 이쪽에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막바지에 있었다 이승덕님 너무 감사합니다 심사숙고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팩트예요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데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해서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 등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이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건 법무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오지도 않아도 돼 박범계는 그리고 말랑말랑해 그럼 얼마든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됐잖아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파서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지 그런데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아프다는 걸 무기 삼아서 명분 삼아서 사면을 해달라 무슨 끝까지 사면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배째기 작전을 쓴 거죠 예 배째기 작전을 안 나가버리지 뭐 나 죽을래 나 죽을래 그렇게 된 거죠 옆에서 근데 또 동아일보랑 연관돼 있는 그 의원들이 죽는 데잖아 죽는 데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청와대에 있는 분이 같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할까?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이 논의에 정무라인이나 법무라인이 다 포함이 됐으면 얘기가 다른데 그러면 찬반이 다 들어갔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의 의견을 하는 사람은 배제된 상태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마치 찬성이 대사의 대다수인 것처럼 가지고 대통령한테 갔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혼자서 사실 안 돼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다가 막판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니까 결국에는 넘어간 겁니다. 이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열 번, 백 번 계속 찍겠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2번 안 찍으면 3월 1일 날 찍을 건데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에 남겨놓고 하실 겁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일단 입장문에서는 할 얘기는 나은 거였죠.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왜 했는지 대충 감은 잡히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닌 건 또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는가. 여기서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해라라고 촉구한 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집어넣은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거다. 사과가 있어야지 사면을 하든지 할 건데 너 사과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사과부터 해라. 이런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